2, 3! 개콘셉! 안녕하세요 크레인입니다! 굉장히 열정적으로 인사하셨습니다. 개콘셉! 맞어, 들었어. 저희 오늘 아무것도 들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안 하려고. 뭐하나요? 딱 하나 들은 거 있어요. 오늘은 1박 2일이라는 거. 1박 2일이었어요. 저희 어제 짐도 쌌잖아요, 그래서. 맞아. 일단 회사 스타팅부터 불안해. 일단 우리가 여태까지 비티파크에서 하고 싶은 것도 얘기했던 거 있잖아. 남량특집. 오 온천. 담력체험. 서바이벌. 담력체험. 근데 이때까지 살짝 비티파크에서 우리가 통수를 만든 적이 없어. 뭔가 막 이렇게 의심을 하고 막 이랬던 적이 없어. 살짝. 오늘이 처음으로 통수를 만든 날이지 않아? 뭐 어떤 식으로. 그거 기억나? 그 저번에 우리 펜션 갔을 때 아, 매니저님이 우리한테 회사의 비밀로 하고 말해줄게. 사실 펜션 같은데 안 가고 회사 안에서 찍어. 이렇게 거짓말을 치셨잖아. 아, 맞네. 근데 매니저님이 이번에는 간다 하셨어. 맞네. 그럼 회사야. 그러면 이번에는 회사에서 찍는 거 아닐까? 갑자기 이제 갑시다 하려고 했는데 이제 다 눌러 앉는 거지. 아, 여기서 촬영합시다. 우와. 오케이, 오케이. 아, 뭘까 이게. 일단 연관성을 찾아보자면 살짝 자주 셀게요. 노란색 계열. 어. 얘도 노란색. 추리력 좋다. 그니까 아니면 뭐 튀김 계열. 그거끼리 팀이 되는 거지. 어, 그러니까. 근데 9개인데?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땐 팀을 고르는 거 아세요. 주스 고른 사람 두 명이 팀이 되고 후식, 젤리, 마카롱 고른 사람이 팀이 되고 사이드. 사이드 메뉴. 이게 팀인지도 모르는 거. 아, 그냥 나중에 간 미션이 있겠지. 난 고른다, O&S. 어, 뭐야. 그냥 고른다. 아, 진짜 고른다. 아니, 하나씩 하나. 한 접. 나도 맞은 거 왜 나한테.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아, 뭐라는 거야.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아, 나도 나도.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힘으로 뺐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 가위바위보 해. 가위바위보 해. gone solo. 가위바위보 해. 뭐야 뭐야. 뭐가 왔어? 뭐가 왔어? 뭐야 뭐야. 어. 차에서 먹을 간식 주시는 건가? 우와, 드디어 왔어? 푸드 활극 특집입니다. 열어봐요? 제가 이 후식이 돼야 돼. 맞아요. 오마이 갓! 오마이 갓! 나 어떡해. 아이 잠깐만. 유도 너무하잖아. 아, 울린다. 탁코다, 탁코. 아니 나는 왜 치킨 넘게 찍었는데 왜 머스타드 진짜 못 찍을 거야? 아, 너무 웃긴데. 왜? 아, 잠깐만. 핫도그가 너무 웃겨. 아니, 난 머스타드 입었어. 야, 너 크래미다. 이거야? 어떻게 입지? 아니, 어떻게 입는 거야? 와, 이거 봐. 얘 대박이야. 대박, 대박. 야, 너 잘 어울린다. 아, 킹크래미트. 웃는 것 봐, 웃는 것 봐. 아, 웃지 마. 얘 뭔가 볼륨감이 잘 안 산다, 얘. 하지 말라고. 그렇지 않아? 뭔가... 야, 너 신경 쓰이네. 마이크 찬 것 봐.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야. 아, 마이크. 이리로 와봐요, 형. 화일? 아, 고마워. 우리 화이팅. 네, 이렇게 저희가... 변신 완료했어요. 네, 변신 완료했습니다. 태영이 맞춤형 과일인 거지, 저거는? 과일은 과일인데. 태영의 과일과 사뭇 다른 느낌이라고. 과일인데. 과일도 다른 느낌? 왜 내 과일만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다 귀엽잖아. 내 과일만 왜 앞... 왜 나를 앞치봐야. 나 오늘 하루 웃기 싫겠다. 그럼 우리 이제 원석 찾으러 한번 가볼까요? 네. 좋아요. 렛츠고. 원석 찾으러. 고고고. 바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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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tween 2 우리는 음식들. 우리는 음식들. 바꾸. 바 slaves. 음식이 되어버렸어요. 바 바 Dailyちゃ네. 밥을 남겨서 그래. 움 naszych? 밥 음식을 남겨서 그래. 음식을 남겨서 저는 크레비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크레비 크리뉴어야. 너 정확하게 음식에 남기니까 벌받은 거잖아. 나는 왜 근데 핫 도그 절대 남길 일이 없는데 왜 핫 도그? 밥을 남겨서 그래! 옴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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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욕 음식을 남겨서 그래 음식을 남겨서 저는 크랩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크랩이 기념 너 그렇게 음식을 남기니까 벌받은 거잖아 나는 왜 근데 핫도그 절대 남길 일 없는데 왜 핫도그 해 아까 남겼어요 안 남겼어요? 아깐 남겼어 형 아까 핫도그 저는 햄버거 세트 시켰는데 햄버거만 먹고 감자튀김 남겨서 이렇게 됐어요 진단하지 마 대박 야 나 이렇게 했는데 아무도 안 보여 대박 야 나 멤버들이 안 보여 지금 전신한 이유가 있었어 정모가 나가는 이유가 있었네 우민이 봐 지금 아무것도 안 보여 형은 뭘 남긴 거야? 나는 플러스 머스타드라는 스킨저게트는 다 먹었는데 거기에 있던 머스타드를 남긴다 핥아먹었어야지 그릇을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음식을 남긴 벌을 받기 위해서 또 원석을 찾으러 왔어요 맞아요 첫 번째 원석이죠 여기가 우리 빨리 잘해서 다 같이 사람으로 돌아가요 각자한테 빚진 음식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빨리 사람으로 돌아가요 첫 번째 원석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소개 나는 큐릿 나는 포도 나는 핫도그 나는 갓고 나는 오렌지 나는 레몬 나는 머스타드 나는 감자튀김 나는 딸기 나이엠그라운드 지금부터 시작 포도 하나 어? 왜 이렇게 쉬워? 포도 머스타드 넷 머스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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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려 하나 오렌지 둘 오렌지 오렌지 딸기 셋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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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핫도그 둘 핫도그 핫도그 올려 올려 감자튀김 넷 감자튀김 오렌지 넷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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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랜 다섯 다섯? 다섯? 대박 단대요 야 너 일어나래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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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야 이거 할 수 있잖아 사업을 할 수 있잖아 내 다리가 다섯 개씩 있긴 해 한쪽에 민희야 보여줘 가자 다리 보여줘 민희야 보여줘 다리 왜 이렇게 에이 야 진짜 너무 웃겨 인트로 3단 뛰기 하면 안 돼? 뭘까? 아 3단 뛰기로 하자 좋다 1등부터 5등팀 오케이 야 이제는 자동이야 아 도유정모 자동이네 보유정모 시작 시작 나 큰 본다 하나 둘 하나 둘 셋 어 뭐야 야 여섯 나 나할래 여섯 걸음이 여섯 걸음 내 생각엔 정우가 꼴댕이야 이거 나 큰 본다 자 두 번째 영덕 대게 다리가 열 개이기 때문에 아저씨 빠를 거야 오 가자 야 옆 크랩 날다 진짜 하나 둘 셋 와우 야 아 나 마지막에 뛰는 건지 몰랐어 Sad 아 아 머스타드 간다 오케이 원진 레츠고 에谁 네 마스타드 가자 멀리 날라가 머스타드야 귀엽다 팔 하나 둘 셋 오소시 다음 주자 오렌지 오렌지 먹은 지 얼마나 오렌지 올라 가는 거 아니야? 오오 귀여워 하나 둘 셋 뭐야 여기 야? 넌 정보 보다 튀어 근데 세림이 형 의외로 뒤뚱 뒤뚱 오다 중심이 를? 달리기만 잘하는데 중심이 안 좋아 아니야 이거 잘해 할게요 핫도그 형 부딪힐 것 같은데 무서워 하나 둘 셋 그래 핫도그가 달리기 쉬워 난 바람에 그 영향을 많이 받는단 말이야 러니 러니 왜 그러니? 형 미국에서 그렇게 온 거예요? 타코 화이팅 하나 둘 셋 이Pod 러니 형 되게 아 러니도 모르는데 방금 애기인 줄 알았어 자아 레몬 근데 나 이거 때문에 바람 저항을 세게 받는건 아니야? 오오오오, 오오. 간다 간다 일로! 이야아아아아아아아아. 그래. 뭐야. 선을 근데, 선을 많이 넘으셨는데. 예태현 형isha의 시작을 여기서부터 했는데? 야 감티 꼴등 실격. 감티 꼴등 실격. 병태야 틱톡에 바이브를 보여줘. 중간에 슬로우 모션! 어 이거? 하나, 둘, 셋..! 야 되게 잘 미끄러진다. 가 와 나 1등이야 레츠 고 하나 둘 뭐야? 여기 여기 뭐야? 야 부닥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올 수 있어? 눈을 쓸 때 그냥 다 같이 나가는 거야 뛰어서 첫 번째 발부터 그냥 오케이 이렇게 가자 오케이 딸기 고 자 우리 피고를 그럼 한 번 진행해 볼까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 마음만 힘을 배워 이렇게 봐 야 우리 그러면 진짜 성인권 여기로 와 뭐야 저기 왜 저래? 빨리 와 일로 와 너희 딸기랑 머스터도 안 어울려 빨리 딸기 젖어 봐 우리 망했다 정모 형까지 우리 네 명이라고? 나는 아무도 오기 싫을까 봐 양보했어 와 우리 망했다 몸 아무데나 맞아도 아웃인 거 알죠? 아 여기마저도 아웃이야? 야 얘 빨리 가는 일 잘해야겠네 피할 때 이렇게 피해야겠네 지금부터 5대4 아까 나눈 대로 팀을 나눠서 피고를 할 거고요 저희는 형준이가 목숨이 두 개입니다 맞아요 형준이가 목숨이 두 개 잡아 잡아 대박 우리 거 내가 쳤는데 왜 니네한테 가 형태 레츠 고 형준이 어딨어 형준이 어딨어 나 무서워 나 무서워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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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뭐하는 거야 아아아아아아 아아아, 아Abba часть 어Mag 아아 빠졌다 제가 원래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몰라 탈락 죽었어 다 죽었어 어 aching 아 잠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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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불량딸기! 야 너 목숨 두 개야 빨리 일어나! 아! 아! 야 영덕대게! 으휴... 오! 볼! 야 돼, 못 던지겠다. 야 너희 둘이 이렇게 바로, 오! 나이스! 죽어, 어떡해. 야 미안하다. 야 채 약태하라!! 야 불량딸기! 공 던질 순 있긴 해. 야 얘 맞잖아! 야 우리도 비켜줄게 오 야 그거를 아 원진 오케이 오케이 아 잠깐만 저형건조 저형건조 이거 저형건조 이거 저형건조 이거 아 여기 여기 저형건조 이거 왜 협상해 아 저형건조 원진아 원진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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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돌려 돌려 교란작전 해 교란작전 형준이 운다 형준이 운다 힘들게 힘들게 렘몬 렘몬 레테오 샷 오 잘 피한다 우리 아 형준이 잘 피한다 야 나 초등학교생 별빙 믿고 하셨어 그렇게 잘 피하면서 주실 수가 있었냐 야 너 지금은 과일인데 어떻게 해봐 박세리 우리도 이쪽으로 달려야돼 달려야돼 민희야 너도 공 던져봐 다이아몬드 굿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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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맞았어 맞았어 야 몸이 너무 크다 그래 맞았다 끝났다 우리가 이겼다 잘했다 아 근데 민희 형이랑 우빈 형 뒤에 숨는 사람 안 죽겠다 민희랑 나랑 팀을 뽑을까? 그래 나 속살 뺐어 나 지금 감자튀김 5개 장전했어 가위바위보 오 저는 세림이 형 어우 나는 왕이 하고 싶다 손 드세요 왕이야? 내가 그럼 보디가드 해야겠는데?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너는 보디가드 하고 보디가드 안 죽는다고 내가 왕해? 내가 왕해? 왕이 안 맞게만 내가 막아주면 돼요 조용 왕을 우리가 우빈이한테 누가 받은 아니 나는 우빈이 형 우빈이 형 우빈이 형 내가 나가겠어 내가 던질게 아 나 속살 뺐나 내 점프볼 장인이거든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에? 야 뭐야 맞아? 야? 나 진짜 상상한다고 야 내가 어떻게 이겨 이렇게 안 하면 망했다 인정해줘 천재구나 성민이 핫도그 일단 분석한 결과 성민이가 좀 의기 의기소수 성민이 하면 돼요 성민이 하면 돼요 위험해 어? 나 안 돼 나 안 돼 야 이거 눈빛에서 살기가 느껴져 야 물에 뭐야 야 난 물 좋아 나도 물 좋아 날 맞춰줘 뭐야 뭐야 그럼 마지막 한 명 최후의 1인만? 어? 마지막 아웃 근데 미안해 내 본체 여기 있어요 야 이거 우빈이 형이야 저기 우빈이 형이야? 어 우빈이 형이야 딱 봐도 우빈이 형이에요? 나야 나 맞춰봐 너가 보디가드니? 아니 그건 마지막 한 명이야 마지막 한 명이 아닌가 뭐야 인마 좋아 지켜 지켜 뭐야 앨런 아니 왜 안 지켜 아니 왜 안 지켜 지켜야지 이 형분들이 아니 이 사람들 이상해 지켜 지켜 야 왕 왔다 어딨어 어딨어 왕 어딨어 왕 지켜 왕 지켜 왕 지켜 아니 이 형 너무 듬직해 이 형 너무 듬직해 왕 지켜 왕 지켜 왕 지켜 왕 지켜 잘까요? 나이스 형 나이스 형 나이스 형 나이스 형 나이스 형 야 이 쪽은 왕 원진이네 와 진짜 무서워 저 형 진짜 무서워 뭐야 내 팔을 잡아 내 팔을 잡아 내 팔을 잡아 몇 번 잡아? 세 번째 거 6권 8번 잡을게 오케이 나이스 형 죽이지 마 우리 공격이 나 지켜 나 지켜 나 세례 형 보내야 돼 나 지켜 목표는 어디야? 차라리 홍준으로 줘야지 불량 관리 무서워 무서워 일로와 일로와 야 너가 너가 흘러 너가 흘러 너가 흘러 아니 일로와 날 죽여 세림 좀 죽여 세림 나와 박세림 나이스 나이스 됐어 됐어 너 나와 너 나와 아 세림이 형 무접됐다 안 돼요! 루비 어딨어? 형 뒤에 있어! 나 형을 적극 이용할게 형을 적극 이용할게 내가 뒤에 있어 그냥 내가 맞아줄게 왜 이렇게 이거 무섭니? 오 나이스! 힘들어 와 민희 팔이 너무 길어 저거 어떻게 맞춰 이거 야 팔 열심히 봐야지 7번 2번 오케이 7번 2번 야 오! 맞았어 맞았어! 야 이걸 맞춘다고 야 나는 맞고 있었는데 여기 가서 맞아주면 어떡하냐 야 난 숙였지 나는 공이 위로 날라는데 오케이 딱 숙였는데 여기 아 힘들어 아쉽다 이름 지어줘 형 김원석 야 김원석씨 야 구 아닌게 다행이다 김원석씨 배 안에 좀 보관 좀 해라 그러니까 알 깎고 해도 되겠다 아니 근데 나는 다 익은 건데 품으면 안 되지 않냐? 야 그러면 여기다 넣어놓을게 그냥 됐어 기름지겠는데? 오 호박공 오케이 호박 펑킹 호박이었어 고가 림보 룰 9명 전체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 고가를 쓴 채 코길고 5바퀴 됩니다 림보 줄을 찾아서 통과하면 성공 성공하지 못한 최화의 3명은 벌칙이라서 전 나갑니다 오케이 킹킹 오 무서워 오지마 무서워 오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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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서워 다섯 오지마 어디야 어디야 뭐야 아 우와 나 찾았다 매니저님 보여 나 찾았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와 너무 어지러워 이거 뭐예요? 아 맞다 뭐야? 성공! 어 뭐야? 뭐야 이거? 이게 누구야? 아 이거 그거야 어딨어? 줄 안 보여! 왜 애들이 많아? 줄 어딨지? 아 알겠어 찾았다 할 거야? 여기인가 봐 완전 넘네 여기인가 봐 이거 나잖아 줄이 어딨어? 야 오렌지야 오렌지야 선글라스 누구 엉덩이다 카밍 성공인가? 어 뭐야 여깄다 성공이야 성공이야 난 성공 성공 끝 이렇게 형준, 세리, 원준 탈락 하나 하나 둘 셋 셋 넷 넷 다섯 다섯 뛰어 나 몰라 앞에 뛴다 몰라 뛰어 나 뛰어 몰라 어 엄청났네 몰라 왜 이렇게 나왔네 야 누구 보이셨어 나 나 할게 나 할게 차라들어 차라들어 수졌다 와 와 어디야? 와 야 됐어? 됐어? 야 누구야? 통과해요? 응 누구 통과 야 나 어디 있는 곳이야? 안녕 안녕 그 다음에 내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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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이거 못하는 거 다리가 너무 길어요 미니 뭐야 얘 누구야 빨리 들어와야 돼 빨리 들어와야 돼 그래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림보야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하냐 야 들어왔어 아니야 이게 민고야 뭐야 지나가 성민, 원진, 미니ה였어 나 하지 않았냐 준비 시작 킹크랩에 시 오! 벌써 위태위태한데? 야 성민이 안 서실거 같아 야 벗어 걸릴 곳 곳이 없어 빨리 넘어가세요 머스타드 씨 오케이 내려갑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죽었다 이게 거의 마지막이 될 것 같다 아 근데 벌칙 세요? 아 한번짐만 걸리면 되는데 우와!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아아아! 우와! 여기가! 세레모니 세레모니! 영채 동물이야! 발등을 빵에 붙여! 잠깐만! 잠깐만! 일단 잠깐만! 야 안 되겠다! 같이 있어! 언제나 한 번만! 가자! 오케이! 빠르게 빠르게 훅 탁! 오! 아 벌써 가나? 너무 무서워! 오기 예쁘게! 진짜 죽어! 고무줄 놀이에요! 형! 진짜 하려고? 야! 야! 아니 유연이 아니야! 아니 세림이 형 뻣뻣한데? 야 이건 코어 힘이야! 유연이 아니라 얜 유연! 유연하다! 아니 여기서 보잖아요! 잠깐만! 오오오오! 다리 찢네! 야! 다리 이렇게 된다니까 쟤는? 아 그만하자! 빨리 아무나 타려! 야 더 못해! 결승선이야? 한 여기까지! 자 이거는! 오케이! 형 리더! 리더 강도! 야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순서가 중요한 거 같은데? 안 되겠다 형! 오오오! 우리 다 성공하면 2명만 받아! 알았어! 둘만 할게! 근데 이거 입고 돼요? 야 이거 걸려줘! 뭐 오렌지도 되는데 꺼린 건 인정해줄게! 아 형! 아 나입니다! 아 형진이! 고고고고고고! 끙끙끙! 야 이거 얘 때문에 안 된다 줄 때문에 귀여워! 우리 가위바위바해! 이기면 돼! 펌킨! 안 내면 지금 나가위바위바! 아! 너무 재밌었어요! 원석을 내놔! 이원석! 원석을 얻었다! 오케이! 김원석! 최원석! 크로스! 김원석과 최원석을 얻었으니까 원석 2개 얻는 기념으로 세리머니를 한 번 하고 다음 장소로 이동할까요? 도쿠원석을 찾으러 가자! 푸드 원정대 하나 둘 셋! 빠밤! 도쿠원석을 찾으러! 내 카메라 어디지?